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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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오빠 나랑 미친 바꿀래요? 나 미치겠네? 어제 했던 말이 갑자기 후회자래? 나 진짜 먹었어? 어 먹었어 나 진짜. 어제 우리 고생이 자기 친언니 남편. 남편분의 친구분을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. 누나 헤어졌어? 강제 초대 당했나? 아니 어제는. 그래 알려줘. 소개받아볼게 이랬거든요. 왜 이렇게 물품이 지금 집에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취소돼야 될지. 나는 갑자 버리기를. 한국에 못해요 죽은 사람만. 오빠 옷 같은 거는 택배로 보내주고. 집주소를 모르잖아. 근데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거는 선생님 그래. 집주소를 막 서로 알려주는 거 아니야. 그냥 가져가라고 문 앞에 놔요? 아니 물건이 그렇게 많아. 공부실에 맡기면 안 되나? 아니 잠옷이라. 그래 나도 잠옷이었어. 재밌게. 잠옷? 그냥 벗겨. 버린 애 같다. 나는 뭔지 알아? 나도 잠옷인데 내가 진짜 아끼던 나이키 원피스였어. 오오. 근데 그냥 버렸을래. 그러면 그냥 버린 애 같다. 아 맞아 내가 착각했어. 얘가 얘보다 조금 덜 들어가. 얘가? 얘보다? 그래야 맛있어. 뭐가? 그리고 약간 부어서. 아니 난다. 아니 난다 싶어. 지금은 비싸서 먹어봐야 돼. 첫데이 오 레몬드맨. 오오. 약간 양주같아. 지금 느끼는 느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엄청 바삭하게 먹었는데? 느낌있게 한번 갈게요. 요라고 가요. 어? 오빠 다시 올려주세요. 살짝. 느낌이 그걸로는 요라고. 좋아. 좋아. 우와 이거 진짜 바삭하고 있는데. 아니야 누나 여기다가 좀 그냥. 누가 좀 넣을게. 원래 보리차 물. 그래 맞아 이거는 보리차 물이죠 원래. 컵은? 컵. 컵은. 간다. 오케이. 준비됐어? 네. 간다. 오빠 잠시만요. 이거 뭐야. 정상력. 아아. 이게 뭐야 술 다 버리고. 아 얼마나 늦었다고. 아아. 아아. 그게 있어야돼요. 그. 골뱅이 녹진한 향이 나야되는데. 안 나는 데가 있어요. 난 그런 데는 안 먹어. 꼬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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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. 와 이 오빠 대박이네. 난 얼마 전까지 소요를 안 먹어. 와. 난 이. 이 꼬랑네가 너무 좋아. 치즈 꼬랑네. 그러니까 어쩐지. 나 자꾸 꼬랑네 나길래. 누가 은행 갈고 왔나 했거든. 아니. 입으로 후루룩한 냄새가 잠시만 올라가고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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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미인이네. 아우. 언니 뒤에 뒤에. 두 분 내가 얼굴 나와도 돼요? 아 나와도 상관없지. 야. 나 광대 승천한 거 나오는데. 이 연말이라 전학 20년을 알겠어. 너는 안 나와? 난 안 나와. 그럼 내가 널 찍어줄게. 아니. 여기 뭐야. 은행 두 개를 먹자고. 나 은행 되게 좋아해. 그래 은행. 은행 중에. 오빠. 이게. 나 농협 들어가고 싶었어. 이게 삼천 원이지. 이게 한 꼬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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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하거든. 뭔 동영상 보내가지고. 아우. 왜냐면은. 그게 있잖아. 그게 뭐야. 구축이 있을 거잖아. 얘도? 얘 업에 대해서 구축이 있을 거잖아. 응. 나는 그럴 거 같아. 다 듣고 있어. 살아가면서. 우리가 영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. 우린 좀 양면성이 있어. 성취감이 있을 거고. 승듬이 있을 거고. 승듬이 있을 거고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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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맞힌네. 무슨 클럽이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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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겹다. 아이씨요 맛있어? shhh... 이빨 맛있게 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